이게 K 우드머리인데 아이즈원 리더 출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원래 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리더? 네 소화기 좀 많이 남겠네요 리더로서 모기 했는데 아 언제 약간 그런 생각이 나냐면 다른 팀을 하면서 리더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연락이 와서 언니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고 이제 알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? 굉장히 뿌듯하고 아 굉장히 뿌듯하고 아 야하 What the hell 납작 혁사 이것은